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먼저 불러와 주시고요. 암호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암호까지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B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B3셀 선택하신 다음 메뉴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드라이브 안에 커맛 1급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스프레드 시트에 가셔서 기출 문제 폴더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DVD 목록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DVD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서 더하기를 누르시면 화면에 안쪽에 있는 열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더블클릭을 하셔도 안쪽의 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타이틀명 더블클릭, 장르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시간, 입고일자, 대여료, 그 다음에 재작연도입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관리코드, 타이틀명, 장르, 시간, 입고일자, 대여료, 재작연도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맞게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데이터 필터에서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요. 장르를 선택하신 다음에 액션 또는 드라마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값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굳이 시작값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보니까 액션 드라마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시작값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등호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드라마 뒤에 뭐가 더 있다면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다면 같습니다 라고 등호 넣으시고 액션 또는 그 다음은 같습니다 드라마라고 넣겠습니다. 액션 또는 드라마로 시작하고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제작연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2018 이상, 2019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갔더니 마찬가지로 연도는 그냥 선택할 수가 있네요. 는 하지 않고 이제 2018년부터 2019까지 하려면 첫 번째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해당된 연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2019년에 해당한 연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크거나 같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다 들어가겠죠. 크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2019,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18년부터 19년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정하신 거고요. 그리고라는 조건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안쪽에 해당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에서 장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입구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준, 둘째 기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맞짐 한번 누르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B3셀부터 처음에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깜빡깜빡하고요. 만약에 선택하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B3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시한 장르가 액션 또는 드라마인가 그리고 입구일자가 연도가 맞는가 아니, 재작연도죠. 재작연도가 2018년부터 2019년에 해당이 되는가 조건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가 장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계속 반대로 있네요. 입구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의 문제는 1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순서대로 맞게 되어 있나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G32 영역까지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갈리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가 1이고 시간이 10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A34에다가 필드명을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필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필드를 참조할 거고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드명을 위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죠. 임의로 만드시면 되고요.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입력하니까 등호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함수명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end란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라고 넣기 위해서 end 함수가 들어갔고요. 갈리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들어가는데 갈리코드는 A3셀에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심표, 다섯 번째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얼마랑요? 일하고 같습니까? 라고 큰 따옴표 문커서 비교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이 100 이상입니까? 라고 주기에서 첫 번째 시간이 있는 F3을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넣으시고 심표, 다시 한 번 시간을 클릭하시고 150 미만이니까 작다만 넣으셔야겠죠. 작다 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150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조건에 대한 작업이 되셨고요. 그래서 end 함수를 통해서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참조하셨던 데이터가 조건에 세 개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각각의 셀에 대입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면 A2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A34부터 A35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A37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7세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관리 코드의 다섯 번째 그래서 아마 빼기 다음에 숫자가 다 1로 되어 있는지 시간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15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고급 필터를 맞게 하셨는지 확인 작업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G32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입구 일자의 월이 6 또는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구 일자의 6 또는 7월에 해당한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물론 뒤쪽의 조건도 참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OR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먼스 함수도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입구 일자를 선택했더니 달러 C, 달러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C, 3, C, 4, C, 5부터 쭉 아래까지 C열에 있지만 행 앞에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달러는 지워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값이 6월과 같습니까? 라고 6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한번 7월 달도 조건에 넣을 수 있도록 먼스 함수 넣고 C, 3을 선택하되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 뒤에 가서 가로 닫고 그 값이 7 조건부 서식을 주의하실 때는 방향키 이용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셔서 직접 수정하셔야지 방향키 이용하다 보면 막 세일 참조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아주시면 OR 함수를 통해서 입구 일자가 6월 또는 7월에 해당한 데이터에 조건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 이 조건 6월 또는 7월이면서 가격이 2만 5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OR 함수 앞에다가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 지금 추출한 월 중에서 심표 맨 끝에다가 마우스 클릭 가격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을 클릭하되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3 앞에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만 5천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가로를 탔습니다. 그러면 조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조건 작업이 다 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 봤더니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해라.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녹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기울인 꼴과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중간에 샵샵샵이 나와있다.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6월 또는 7월에 해당이 되고요. 가격이 2만 5천원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 조건부 서식 맞게 됐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시트볼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3부터 G10 영역에 대해서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보호 탭에 가시면 수식 숨기기 숨김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체크하고 확인 두번째 차트는 편집할 수 없도록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속성 탭을 클릭하시면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마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확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첫번째 잠금까지 적용하셨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를 보호하는 작업은 검토해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체크가 되어 있나. 기본 3가지 체크가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정렬은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할 내용의 정렬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시트 보호의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시트 보호가 되어 있고 현재 수식이 숨겨져서 총점에 대한 수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셀을 선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시트 보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은 H3부터 H23 영역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제가 멈칫한 게 혹시 개발 도구 탭에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혹시 안 되어 있다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개발 도구 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천천히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수정 작업이 줄겠죠? 사용자 이름은 FN 총점이고요. 입력받는 값은 과제의 출석 중간 기말 점수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 이렇게 빨간 줄이 가죠? 펑션 FUNCTION F, 아, 퍼블릭도 맞죠? 아, 퍼블릭의 오타가 있었네요. P, U, B, L, I, C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찾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면 맞게 입력하면 색깔도 달라요. 틀리게 입력하면 빨간색이지만 맞게 입력하면 색깔도 다르고 엔드 펑션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FN 총점은 사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입력해 본다면 FN 총점은 과제, 도하기, 출석, 도하기, 기말, 중간, 도하기, 기말, 도하기, 추가 점수가 있네요. 그럼 추가 점수를 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추가 점수는 중간과 기말 점수가 모두 20점 이상이면 더하기 3을 하래요. 그럼 IF 만약에요. 여기다가 중간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얼마보다? 20점보다. 그리고 또 기말고사도 AND 기말고사도 크거나 같습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한 좀 탭을 눌러서 좀 넣을까요? 구분하기 편하게 추가 점수라는 글자 대신에 3을 좀 더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IF 구문에는 ELSE가 들어가죠. 그래서 FN 총점을 똑같이 쓰는데 컨트롤 C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를 할 건데 끝에다가 기말 점수에 0점을 더하는데 굳이 더하기 0은 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더하기 3만 지워주시면 되고 지금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IF에서 오타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대소문자도 구분해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X 닫기 누르시고요. H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누르신 다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자 정의에 가서 FN 총점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릅니다. 과제 점수 첫 번째 있는 D3 출석 E3 F3 G3을 각각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총점이 구해졌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가 됩니다.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전공 여부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는 I3부터 I23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전공 여부는 감옥 아이디에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표 2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에 R이면 교양 S면 전공 선택 P면 전공 필수라고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 감옥 아이디에 맨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또 표 2에 와서요. 1 이상 그 다음에 3 미만은 영어 3 이상 7 미만은 한국어 7 이상은 기타라고 표시하는데 가로 엮어서 이렇게 문 꺼서 영어 한국어 기타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설을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I3셀을 갖다 놓으시고요. 어떤 거 추출하는 것부터 하실까요?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룩업 HL만 입력하시고 저는 탭이라는 키보드 탭키를 입력하면 쭉 나머지 함수명과 가로까지 입력이 되고요. 감옥 코드의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L2까지 입력하고 저는 탭을 눌렀습니다. A3에서 한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가로 닫고 심표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표 2에 가서요. B26부터 T27 영역을 참조할 건데 한 번만 참조할 게 아니라 수식을 복사해도 고정적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에 가서 찾았다면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겠죠. 심표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라고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엔터를 한 번 눌렀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교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가로로 문 꺼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큰 따옴표 닫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한국어, 영어, 기타라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가로 다음에 또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hlooku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감옥 아이디의 오른쪽 하나를 추출할 건데 그 값을 숫자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밸류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v 입력하시고 밸류를 탭을 눌러서 입력하신 다음 오른쪽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라이트 함수 입력했고요. 감옥 아이디 A3에서 하나를 가져오는데 오른쪽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밸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가로가 두 번 닫힌 거죠. 이 값을 가지고 우리 표 2에 가서 이제 강의 진행에 F26부터 H27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한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범위 정한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두 번째 행에서 정확한 값을 찾고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0을 넣지 않죠. 마지막에 왜냐하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1, 2는 영어 3, 4, 5, 6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딱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근사값 에서 찾을 거니까 그냥 가로 닫고 H2컵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엔터 를 눌렀을 때 뭔가가 좀 허전하죠. 그렇죠? 뒤에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 연산자를 이용하셔가지고요. 큰 따옴편 문 꺼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교양 가로 열고 한국어라 나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체육앤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교양부터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각각의 언어까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러비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중간과 긴말 점수를 이용해서 J3부터 J23 영역에다가 등급을 표시하는데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가 나오면 보통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등급을 가져올 건데 등급은 어디 있냐면 표 4에서 데이터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쵸?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C37부터 C42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심표 이제는 이 데이터 안에서 행과 열을 지정하면 되는데 열은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열이 하나니까 행만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중간 도하기 기말 점수가 51점 이상 60 이하일 때는 첫 번째에서 찾겠습니다. 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인덱스 함수 범위 넣었고요. 행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M A T C H 입력하시고 중간 F3 더하기 기말 G3을 도해서 그 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는 표 4에 가서 B37부터 B42에 가서 찾겠습니다. 내림 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에서 찾겠습니다. 찾을 위치의 데이터는 항상 고정되어 있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매치 함수에서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름 차순 정리가 되어 있으면 1 문자일 때는 0 내림 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요. 참조하는 표가 내림 차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시고 가로 닫으시면 매치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필요하겠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이 친구는 점수가 아 52점이었네요. 아래 가서 확인해 보시면 A라고 나오나요? 52점은 네 맞네요. 60부터 50 이하 그러니까 51점까지가 A잖아요. 그래서 A라고 나왔고 체육엔들 이용하셔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감옥 아이디와 학과를 이용해서 표 3에 표 3 아래쪽에다가 P31부터 C33 영역에다가 강의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을 이용하고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와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B31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요. 카운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IF 조건을 넣기해서 IF 가로 여시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강의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A3부터 A2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참조 F4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누구랑 같냐? 바로 왼쪽에 있는 A3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A31 A32 A33 A13 A13 A열 A열에 있군요. 라고요. A 앞에만 달러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F4키 누르면 절대참조 한 번 누르면 31행만 고정 다시 누르면 A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A만 고정해서 하는데 현재 LEFT를 통해서 작업하는 이만큼을 하나의 조건입니다. 구분하기 편하게 LEFT 앞에 가로 열고 그 다음 30일과 같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가로가 아니라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는 컴퓨터 공학과입니까? 전자공학과입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도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문 끌까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학과가 입력된 C3부터 C23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B30과 같습니까? 소식을 복사하면 C30이 됩니다. 아 30행에 있구나 라고 F4 한번 다시 한번 F4 눌러서 30행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대한 가로를 닫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합니까? 라고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E4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숫자 1을 내줄게요. 왜냐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이라고 표시하고요. 카운트 E4에 대한 가로 닫고요. 카운트에 대한 조건을 가로를 닫으면 E4를 통해서 1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값을 몇 갠지 셀 수 있도록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과에 해당한 강의 코드별 인원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감옥 아이디와 그 다음 과제, 중석, 중간, 기말을 이용해서 강의 코드별 최대 점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31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최대 값을 구할 거니까 맥스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에서 E4함수 사용하는데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강의 코드 한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강의 코드 데이터 범위 정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거기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신표 1 넣으시고요. 그 값이 누구랑 같다? A31과 같다. 하지만 A열에 있고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달러 A31로 표현하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제 점수에 해당한 점수만 넣어주면 되는데 수식을 복사했을 때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은 3행부터 23행에 있고 열의 위치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F4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3행과 23은 고정하고 DEFG로 바뀔 수 있도록 열머리 글은 달러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제 배열 수식이 끝났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과제 점수가 20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과제부터 기말에 해당한 강의 코드별 최대값이 얼마입니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인데 여러분이 어렵다면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기타 작업까지 작업을 하고 나서 계산 작업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문제를 딱딱 끊어가지고 맞게 하셨는지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딱 두신 다음에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이쪽에 있는 그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부터 I32 영역을 데이터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잘 봤더니 K2셀에는 보고서 필터가 나와있고요.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K2셀로부터 아래로 두 칸 정도 내려와 있는 K4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K4셀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문제지의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K4셀의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K4를 선택하고 확인 눌렀더니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 연도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데이터 영역부터 두 번째 위에 있는 K2셀에 제작 연도가 나올 거고요. 장르를 선택하시고 행에다 갖다 놓을까요? 열에다가 있는 입고 일자를 갖다 놓으시면 행과 열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갑에다가는요. 타이틀명을 갖다 놓으면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표시가 된대요. 그 다음 시간을 갖다 놓으시면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서 레이아웃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음 합계 시간이잖아 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M6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감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함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보다는 입고식 입고 일자 장르라고 표시가 되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한번 눌러주십니다.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고 일자 날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시거나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봤더니 기본값은 월입니다. 문제에서는 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월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연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연 단위로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르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가 있는 K6세를 선택하시고 목록 단추에 가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드라마부터 코미디로 데이터가 정렬 장르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래요. 오른쪽에 있는 행의 총합계는 안 나오게 해달랍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할 거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총합계는 안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시간필드의 표시 형식은 시간 합평균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M6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 봤더니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는 들어가 있지 않고 보니까 소수 이하 한 자리가 들어가 있네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이하 한 자리 지정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버 탭을 작성하셨고요. 작성된 여러분의 화면과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목표값 찾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요. 평점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 4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C11셀의 값이 4가 되려면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C11셀의 값이 얼마가 되고 싶다구요? 4가 되고 싶대요. 그럼 누구를 바꿔서 4가 될 수 있는가? 를 찾는데 기말 점수가 몇 점이면 평점 4가 될까? 기말 점수가 있는 C9셀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눌렀더니 아 아까 80이었죠? 95점이면 평점 4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다 하셨어요.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야만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빗면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2, 6부터 2, 6부터 2, 7 영역에 드래그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를 누르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드래그가 되더라고요. 근데 알트 안 눌렀다 그래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6부터 2, 7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바로 평점 4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텍스트를 그리고 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평점 4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아까 기말이 80점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80점이었는데 평점 4를 누르면 아 평점 4를 눌렀더니 기말이 95점으로 바뀌면서 평점 4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 기타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요. 기타작업 다시 1번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차트가 제공이 되어 있다면 지우시면 안 되겠죠. 이 차트를 가지고 제시된 5문항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문제의 그림과 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뭐가 다를까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공기청정기 아 색탁기가 들어갔네요. 그럼 색탁기 영역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범위를 그냥 수정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색탁기를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아 색탁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A3부터 C8 영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드래그하고 확인하시면 색탁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기본 차트 가로축 제목 기본 새로운 축 제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 가전제품 가전제품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X축인가요? 기본 축 제목 가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가로축 제목에 음 축 아래 제목으로 선택할게요. 축 아래 제목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뭐라고 넣으라고 되어 있나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축 제목에 기본 새로 축 제목에 새로인가요? 새로 제목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품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명이라고 문제 그림을 잘 보시고 저기 축 제목을 넣으시면 되겠죠. 다음은 범내 위치입니다.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레이아웃에 범내에 가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 하며 아래쪽에 갑니다. 그 다음 범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스타일에 서식에 갈까요? 서식이네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강한 효과의 파랑색 파랑색을 잘 찾아볼까요? 강한 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맨 아래쪽일까요? 강한 효과의 파랑의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파랑색을 선택하시면 바로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최대값과 축단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가로축에 있는 숫자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 화면이 좀 잘리는데 올릴까요?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채소값 최대값 채소값은 안 넣었네요. 최대값을 문제에 봤더니 400만원입니다. 동그라미 6개 정확하게 넣었나 확인하시고요. 주단위만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6개가 맞나 다시 확인했고요. 주단위는 봤더니 100만원 단위네요. 마찬가지 동그라미 6개 6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값과 주단위만 넣어주시고 또 하나 값이 거꾸로 표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값을 거꾸로 뭔가 하니까 뒤에가 바뀌고 있죠. 값을 거꾸로 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금액 계열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붉은색 계열과 푸른색 계열이 있는데 푸른색 계열이 겠죠. 판매 금액 계열을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 표시할까요? 바깥쪽 끝에 일까요? 바깥쪽 끝에 그렇죠. 선택하시면 이렇게 막대 끝에 값이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다섯 문항 각각 2점식이니까 문제 제시된 그림 하나 하나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프로시저 문제 세 문항입니다. 5점식이죠. 어려운 거는 마지막 쉬운 거는 먼저 하시면 되세요. 각각 배점은 5점이니까요. 그 다음 첫 번째부터 우리는 해볼까요? 판매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싶어요. 클릭하면 지금 실행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연결해 놓으셔야 실행이 되겠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로 하면 뭔가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판매 내역 입력을 더블 클릭하면 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정말 보여질까요? 디자인 모드 끝내고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네요. 폼을 초기화했을 때 제품명에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냉장고 에어컨이 표시되도록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 모드 하지 않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왼쪽에서 판매 내역 입력을 선택하고 코드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코드보기 코드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거 안 보이신가요? 그럼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 누르시면 나와요. 포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코드보기에 오셔서요. 폼을 초기화할 때 유저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CMB 제품명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Item이 첫 번째 나오네요. 여기에 뭘 추가할 거냐면 세탁기를 추가할 겁니다. 똑같은 걸 계속 써야 한다면 범위 정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세탁기 컨트롤 아니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엔터 또 컨트롤 V 해서요. 건조기 컨트롤 V 하셔서 냉장고 그 다음 마지막 에어컨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나와 있는 글자로 입력하셔야 돼요. 맞기 입력되어 있나 한번 확인할까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판매 내역 입력 버튼 누르면 제품 명예 5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보다는 3번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판매 내역 입력에 닫기를 딱 더블클릭 한 다음에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A1셀의 글꼴 색깔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A1셀 1셀의 폰트 글자는 폰트라고 하죠. 이름을 바꾸래요. 폰트 네임을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굴림체인가요? 굴림체라고 하겠습니다. 굴림체 그럼 A1셀의 글꼴 색깔이 바뀐대요. 오타가 없으면 자동으로 대소문자 폰트가 바뀌겠죠. 네임도 바뀌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판매 내역 입력 닫기 눌렀더니 아 글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 푸시면 10점이 됐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험 장소에 너무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하시면 돼요. 쉬운 거 먼저 하시면 되고요. 입력입니다. 우리 개체에 가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입력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제가 창을 잠깐 닫아 볼게요. 기준셀을 잡으셔야 돼요. 데이터표의 기준셀이 A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1을 더해서 A3셀 기준으로 2에 두 개 하나 새롭게 입력할 1행 더해서 플러스 3을 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럼 입력할 행에 대한 변수는 변수는 컴퓨터가 행의 밑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i라는 변수 안에다가 range 아까 기준이 어디라고 했죠? A3셀이라고 했잖아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했더니 아마 2라고 구해질 거예요. 왜 2라고 구해지냐면요. 제가 더하기를 우선 잠깐 지워보고요. A3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텔레비전까지 해서 2라고 구해져요. 우리는 5행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을 하시면 돼요. 위쪽에 2개랑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더하기 3을 하면 i라는 변수에는 내가 입력할 행은 구해놔서 기억하고 있어. 너가 첫 번째 데이터는 5행부터 기억을 할 거야. 입력을 할 거야. cells i, 내가 기억한 행에 a열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나요? a열이 1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cnb 제품명 아까 우리 유저폼 이니셜라이즈에서 입력한 초기값을 입력할 거고요. cells 이것도 복사할까요? 범위 정하고 ctrl-c ctrl-v 그 다음 e 두 번째는 비열이 되겠죠. 비열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면 수량을 입력할 겁니다. 수량을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아니 vl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수량 이 텍스트 수량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알아요. 한번 폼을 띄어 볼게요. 수량을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에 속성창을 통해서 텍스트 수량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수량에 입력된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폼의 탐수를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건가요? 한번 띄어 볼까요? 제품명 수량 금액 금액은 이렇게 150만원 천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고 원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력하고 만약에 숫자가 없을 때 0원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수정해 보겠습니다. 세일즈 아이커마 있었던 데이터 시열에다가는 3이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입력받는 TXT 금액을 형식을 할 때는 큰 따옴표 문궈서 표현을 하십니다.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고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 금액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시겠다? 판매 내역 입력 폼에 금액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속성 창에서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사실 데이터 입력이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텍스트 컨트롤 값이 삭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삭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CMB 제품명의 값을 없애겠습니다. 라는 건 큰 따옴표 열고 닫고입니다. TXT 수량의 값을 입력했던 값을 치우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기 텍스트 금액에 있는 값을 없애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해결되시고요. 오른쪽 닫기 실행하시면 제품명 연결되어 있나 하나 선택해 볼게요. 색단기 하나를 금액이 한 120만원 잡아볼까요? 120만원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 누르면 맞게 입력이 되는가 입력 후에 지금 판매 내역 입력 폼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표시가 되죠. 아마 아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는 게 삭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프로시저 문제까지 해서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Can's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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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